네 안녕하세요. 보험포획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CMS, 어떤 블로그나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워드프레스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취약점들이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드프레스는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이 공개가 되어 있고 그것이 공식적인 어떤 개발자 업체보다도 개인들이 또 만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보안적으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올리고 난 뒤에 말 그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어 있는 특히 플러그인이나 테마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 곳을 취약점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할 때도 이 워드프레스에 어떠한 플러그인이나 테마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를 할 때 대표적인 것이 이제 WP 스캔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칼리리눅스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스캔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플러그인 여부, 플러그인 설치 여부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테마, 그 다음에 기본적인 패스워드 여부나 그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할 때마다 요거를 할 때마다 이 WP 스캔으로 검사를 하기보다는 이 크롬에 있는 요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탐지까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롬 확장 프로그램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도구 더 보기, 그 이쪽에 설정에서 도구 더 보기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요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지금 저거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크롬 웹스토어 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P 스캔으로 하면 안 나오고요. 워드프레스 스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리스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스캔 WP, 디텍트 워드프레스 테마하고 플러그인들을 디텍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요 같은 거는 이제 보안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크롬 확장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시리즈로 쭉 각인을 해볼 텐데 쇼단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쇼단이 여기 플러그인이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면은 쇼단은 제가 영상을 제일 많이 올렸었죠. 그래서 쇼단을 또 크롬에서 이런 식으로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단은 굳이 가지 않아도 요거를 클릭만 하더라도 어떤 포트들이 열려있고 어떤 것들이 현재 위치 정보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뷰 호스트 디테일이라고 클릭을 하시면은 쇼단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WP 스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돌리지 않고 이러한 확장자를 이용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하면 바로 금방 설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디텍트가 됩니다. 근데 요 페이지는 현재 워드프레스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텍트가 안되고요. 제가 몇 개 검색을 해가지고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글 해킹 중에 하나인데 인URL WP 인클루즈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절대로 이제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URL 정보만 가져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처럼 실제 취약점들이 있는 인덱스 오브 취약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위험한데 불법 여부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URL만 해서 그냥 교육 목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메인 정보만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얘가 이제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어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눈으로는 잘 안보입니다. 눈으로 이게 워드프레스로 구성되어 있는지 뭔지 확인이 안되고 아까처럼 뒤쪽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JS 파일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 경로들을 보고 판단을 해요. WP 하이픈 인클루드 같은거나 WP 어드민 이런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J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설치했던 요 놈이 있죠. 네, 요 놈을 클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은 뭐 이 플러그인을 이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캔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좀 편하죠. 편하고 바로바로 정보를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썼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유류로 사용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무료로 사용한 그런 프리 버전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요거는 이제 보안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보안 목적으로 사용했다기보다는 이용, 그,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웹사이트를 가다가 어, 요런 테마가 아니면 이런 플러그인이 되게 궁금해 어, 좋다. 우리도 워드프레스 한번 사용해볼까? 라고 했을 때도 원래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요. 요거를 이제 보안 목적으로 한번 사용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이트를 한번 가보시면은 어, 요런 사이트, 요런 사이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사이트 여기에도 지금 현재 테스트 페이지네요. 네, 이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치를 해보시면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워드프레스만 설치해놓고 테스트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페이지를 한번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사이트입니다. 요것도 이제 매거진 사이트고요. 아마 이게 테마 같은 것도 분명히 입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서치를 해보시면은 네, 여기에서 네, 관련된 테마들,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들 예, 설치된 것들이 있었죠. 보통 이제 뉴스페이퍼나 이런 것들, 테마들 때 많이 씁니다. 예, 많이 쓰이고요. 여기로 클릭하시면은 그 뉴스페이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오죠. 뭐 이렇게 비용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뭐 무료로 버전이 배포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유료 버전들이 많습니다. 그걸로 이제 개발자들도 개발하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들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이 WPSCAN이 실제 이런 플러그인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